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시일도 산행 이렇게 한번 나와 봤습니다 자 요즘에 득이, 득이님이 나규송 밭에서 꽃송이 버섯을 땄다는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자 춘천 쪽에 지금 나와봤습니다 야 오늘도 날씨가 무지 덥구요 자 지대가 낮아서 그런지 꽃송이 버섯은 보이지 않습니다 없어 하나도 없어 오늘도 이거 1차전인데 운동만 하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낙엽송 밭에 한 개도 안보입니다 한 개 이런데 이런데 탁 앉아 있어야 되는데 꽃송이가 지금 보이질 않고 있어요 없어 안보여 오늘 무지 덥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아직까지는 지대가 낮아서 안나왔어요 이게 장마가 좀 더 지고 그래야 꽃송이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면 하얀 무대기가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자 현재까지는 없어요 자 이렇게 없으면 또 없는대로 이렇게 좋은 공기 맞으면서 운동하러 나온 거죠 아주 그냥 돼지 새끼들이 지랄 해놨습니다 그래도 숲은 덫이 좀 시원해요 들어와 있으면 자 뭐가 또 있는지 올라가면서 다시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가지 더부사리도 안보이네요 가지 더부사리도 안보이네요 이제 여기는 흡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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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대기 까지니까 한번 올라가 볼게여 흡수